안녕하세요. 필라 케이블 교육 강사 조수윤입니다. 오늘 함께 하실 동작은 필라 케이블 케이블 푸쉬업 동작입니다. 이 동작은 우리 코어 강화와 우리 흉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. 자 우리 케이블의 위치는 우리 흉추에 케이블을 걸어주시고요. 우리 두 팔을 지지한 상태로 플랭크 포지션을 두 다리를 뻗어주실 거예요. 자 이 상태에서 척추 길게 신당시킨 상태로 호흡 들이마시며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내쉬며 밀어냅니다. 3번 하나, 휴, 이제 골반을 유지해보고요. 3, 또 천천히 돌아옵니다. 자 이렇게 푸쉬업 동작을 할 때 케이블의 길이가 변화하는 걸 느끼면서 우리 코어를 강화시켜 골반이 처지지 않도록 유지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. 함께 하신 동작, 필라 케이블, 케이블 푸쉬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